자 이제 감별을 해놨는데요 여기는 지금 92점 짜리 다이아몬드 정도 라인이에요 일단 이제 옐로우도 있고 핑크도 있는데 아주 질이 좋은 상품에 해당되요 이런거는 이제 커팅에는 엄청 이쁩니다 그리고 여기는 딱 90점 카트라인이 걸려있는 다이아몬드 요정도 이 두가지 라인은 상품이 질이 좋은 편이에요 근데 레벨이 좀 다르죠 지금 눈으로 보는거랑 카메라 보는거 완전 달라요 색감이 눈으로 보는거 엄청 질이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거는 한 85에서 90점 사이 그 다음에 얘는 한 80에서 85점 사이 얘는 75에서 한 80점 사이 얘는 70점 넘은 러프다야 75점 사이 있는거고 요거는 이제 고 밑인 하품 다이아들이에요 자 이까지는 다이아몬드 입니다 그래도 자 여기 있는 요렇게 이제 어느정도 간별해서 레벨로 만들고 이제 등급별로 내가 고 라인 사이를 왔다갔다 하면서 어느정도 기준점을 잡아 놓으면 이제 다이아몬드 원석을 간별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이제 포항 다이아몬드 브랜드에 같이 평가를 할 수 있죠 자 오른쪽은 다이아몬드 아니에요 요기는 요까지는 다이아몬드 아닙니다 자 요거는 다이아몬드 아니고 대부분 차돌, 서경, 옥이에요 자 색깔이 비슷한 것 같아 보이지만 아니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오셔서 확인할 수 있는데 영상으로는 이제 촬영이 됐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구분 못하죠 혼자서는 절대 압니다 구분하기 힘듭니다 네 그래도 이제 맑고 순수한 눈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공부하고 찾고 계속 저한테 와서 묻고 배우고 해가 또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또 간별해 주니까 이렇게 아주 그이 뭐 줌프로컵으로 올라오셨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포항 오두리 해수욕장에 다이아몬드 카페 광역보숙 결리 카페 광역보숙 감정원 앵두금 승분분숙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